은비만 할 수 있는 동작이지? 선생님이 자극을 잘 주시네. 은비만 할 수 있어. 여기서 3초만 버틸게요. 가슴만 돌면 어떡해. 이것도 팔은... 무너지지 말아라, 무너지지 말아라. 오케이, 숨 참아주세요. 숨 참고. 한 번만. 한 번 하는 게 아니네. 며칠 뿌리는 거야. 완성! 가슴만 돌려주세요. 은비 씨다. 저런 옷 입고 나가보는 게 소원이야, 진짜. 이게... 샵인가? 운동하는... 네. 그래, 됐어. 네. 당일날은 체력 비추고 오히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동을 당일까지 해요? 근데 이게 또 당일에 펌핑을 좀 해놔야지 이제 잔 근육들이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서울 오타밤을 하고 알았는데 거기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오신 아티스트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상장에. 무대에서? 올라가기 전에 운동을 하셨어요. 진짜? 민혁 선배님은 같은 필라테스에 다니는데 헬스도 하시러 필라테스도... 민혁 씨 이번에 찢었잖아. 몸 진짜 좋더라고요. 워터밤 지금 몇 시간 안 남았잖아요, 우리. 맞아요, 선생님. 진짜 구담, 구담, 왕 구담이. 좋긴 한데 그래도? 복근이 좀 생겼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복근 좀 있단 소문이 여기까지 났어. 복근도 준비해야 돼요? 오늘 좀 운동 빡세게 해가지고 워터밤 한번 찢으러 가시죠. 너무 좋습니다. 찢어보자. 11절 복근 나오는 동작을 좀 해 볼게요. 좋습니다. 손 이렇게 해서 하고. 천천히 내려갔다가. 오른쪽 옆구리 힘줘서 올라오세요. 오른쪽 옆구리. 그렇지. 다시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웃으면서 한다고, 이거야? 그렇지. 좋아. 어때?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어때요? 나왔어? 오, 야, 복근 나온다. 다행이다. 아, 들어야 되니까. 11절 복근. 옆구리. 대단하다, 대단하다. 갈라졌어, 갈라졌습니다. 오, 진짜 11절 생겼네. 저게 하구하구 엄청 버블하거든요. 네. 엉덩이랑 옆에서 봤을 때 S라인 잡히는 동작이 있을 때. 그렇지. 그렇지. 엉덩이랑 허리 라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엎드려주시고. 양손은 넓게 여기를 잡을게요. 그렇죠? 엉덩이 힘 천천히 주셔서 천천히, 천천히. 급하지 않게. 와. 거기서 무릎 구부릴 수 있을까요? 오. 윌리태다, 윌리태. 윌리태다, 윌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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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다시 천천히 무릎 펴서. 엉덩이 힘 버티면서 다리 내려오고. 진짜 꾸준히 해왔네. 그렇지. 그거 한 번만 더 가볼게. 호흡 마시고. 엉덩이 힘 줘요. 이야. 강진이 좀. C자 모양을 만들 거야. 와. 아! 그렇지. 엉덩이 자극 느껴지시나요? 장난 아니에요, 선생님. 완전 꽉 줘야 돼, 엉덩이. 다시 천천히 내려오고. 보기만 해도 어렵다. 이거 진짜 힘들어, 이거. 잠깐 쉴게요. 여기 자꾸 올라와. 자꾸 올라와. 자꾸 올라와. 자, 올라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 그렇지. 한 칸 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잠시만요. 워터밤 두 번 하면 큰일 나겠는데? 알았어, 알았어. 아, 지금 못 나갈 것 같아요. 아, 그런데 근육도 이행해서 못 나가면 어떡해 klass criter? 아니야, 아니야. 충분히 또 이렇게 근육이 활성화 돼가지고 완전히 또 핫 바디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아우, 네. 두onto 가면 또 바로 무대에 오르는 게 아니구나. 두 번째 잡고 살짝 아랫배 힘 줘서 코 힘 주세요. 그이. 오른 다리 펴고. 왼 다리 펴고. 여기 어떻게 올려. 그렇지. 오른 다리를 여기까지 떨어뜨려볼게요. 오른다리를. 이거. 이거. 머리에 심출. 다시 오른다리 원위치. 오른다리 원위치. 호흡하셔야 돼요. 반대쪽 다리 갈게요. 내쉬면서 갈게요. 왼다리. 오른다리. 이거 코 엄청나게 세다. 반대쪽. 천천히 천천히. 우리가 흔히 아는 필라테스 동작이 아니네요. 어려워 보이네. 고난도가 또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다른 기구에서 하는데. 그거는 제가 한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자전거 한번 타볼까요? 천천히. 자전거 타요? 자전거를 왜 거꾸로 타요? 이렇게 타게 되면. 왜 거꾸로 타냐고요? 선생님. 부족이 빨리 빠져. 자전거가 등이 닿으면 편한데. 엉덩이를 올리고 타는 게 힘들더라고요. 받쳐드릴게요. 왼팔부터 앞으로. 오른팔 앞으로. 발바닥에 톡 떨고. 스쿼트 연결하는 거야? 좋은데? 등을 자극하는 운동을 해서. 슬림하게 이렇게 더 탄탄하게 잡아 놓고. 어? 뭐야? 한 다리 걸고. 그렇죠. 좋아요. 저기 매달리는 거죠? 이거 쉽지 않아요. 한 발로. 그다음에 다리 돌아가고. 이게 도는 게 힘들 것 같아. 도는. 무한하게 오른발 옆으로. 날아가고.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려울 것 같아. 언더워터 할 때. 그 느낌처럼. 팔 우아하게 가봅시다. 근데 저 팔로. 한 손으로 공을 버텨야 되니까. 잘 돌아왔다가. 우아한 것 같네요. 저 우아하게 하고 싶은데. 온몸 쉬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체력을 다 소진했어요. 그래서 좀 쉬면서 해. 원래 좀 쉬면서 해. 아, 힘들겠다. 진짜로 너무 힘들어서. 나 진짜 힘들어, 진짜. 포기? 아, 또 포기라는 단어를 그렇게 제가 좋아하진 않은데. 이야, 대단하다. 잡고. 이렇게 올려가세요. 맞아. 어? 최장애. 이게 뭐야? 일자, 일자. 이렇게 거꾸로 서서 하는 동작은 드물긴 하거든요. 균형 감각이 있어야겠네. 네. 이거 아무나 못하는 동작인 거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지? 알아요. 우리 워터밤 나오는 애들 중에 한 번도 성공한 애들이 없어. 은비만 할 수 있는 동작이지? 선생님이 자극을 잘 주시네. 은비만 할 수 있어. 잘하는 선생님인 것 같아. 다시 도전. 아, 거의 무대 올라가기 3초 전인데. 갈게요. 자, 왼 다리 먼저 올려주시고 편한 다리 먼저 올리셔도 돼요. 네. 그치? 그래서 밀어내는 힘 같이 쓰고. 내 조인트. 가슴만 열어주면 되고 고개만 더 열어주시고. 아니, 이런 건 처음 봐, 진짜. 그렇죠. 우리 처음 봤네, 진짜. 우와. 기다리고. 천천히 쓸어내려서. 부드럽게 밀어주.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 동작은 필라테스에 많이들 찍으실 텐데 진짜 못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3초만 버틸게요. 가슴만 더 열면. 이것도 바로. 아, 진짜? 천천히. 잘했어. 대단해, 대단해. 선생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물 한 잔 하고 오실래요? 어, 아니요. 어떻게 보면. 역시 물 많이 맞아서 안 마시잖아요. 선생님, 또 아무나 못하는 걸로 가르쳐주세요. 아, 그럼요. 왼 다리 잡고. 그렇지. 쭉 밀어서. 야. 우와. 그렇지. 우와. 진짜. 우와. 이게 최고다, 이게 최고다. 티야, 티. 오, 잘한다. 그렇지. 하나, 둘.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너무 잘한다. 나는 만성 가운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허리 기립근에 뒷물이라도 고을 수 있는 동작으로 한번 가볼게요. 올라가면서. 그렇지. 우와. 기립근. 대단하다. 잡고. 되게 쉽게 한다. 나이크가 보통이 아니에요. 두 핀은 결국은 머리랑 다 이렇게. 왜 여기 두 핀 마사지 중에. 아, 이거. 이제 거의 리프팅을 해주세요, 손으로. 아, 진짜? 이렇게 끌어올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잘하고 봐요, 오늘. 파이팅! 메이크업도 중요하지. 이거 신기했어. 물을 많이 맞을 텐데. 눈이 안 지워지잖아. 노후가 쌓일 것 같아요, 워터밤에 관련돼. 있어요. 오늘 의상이 좀 청랑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럼 청순한 웨이브로 갈까요? 네, 그런 느낌인데. 그러면 이 기장. 이런 긴 거는 땀을 많이 흘리면 여기 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잘못 들면 여기 떨리는 거. 그래서 최대한 이 날은 짧은 걸 붙였어요. 물 맞으면 머리 붙을 수도 있으니까. 어머, 눈썹을 한 번 볼 걸 하네. 언더를 붙여야 될까 말까요? 반짝이 이런 건 좀 해도 되겠죠, 쌤? 대신 확실하게 고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거기를 고정을 확 해야 돼요, 선생님. 여기를요? 네, 여기를. 이렇게 춤을 추면서 얘가 물미역이 떨어지면 넘겨야 되잖아요. 그래, 이거. 물미역처럼. 그거를 넘어갈 수 있게 하려면 여기를 너무 확 하면 안 될 것 같고. 오늘은 이 뿌리 쪽을 좀 집중적으로. 뿌리를 사려. 뿌리를. 한 이 정도. 여기가 확 하는 거. 여기 놔두고. 네, 네. 왜냐면 작년에 한 가닥이 걸려가지고. 맞아요, 뭐가 있었어. 아, 이마에. 이렇게 한 가닥씩 걸려요. 그럼 마지막 단계에서 고정할 거죠, 쌤? 네. 계속 언제까지 물이랑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사주의 물이랑 잘 맞나 봐. 우리 씨는 80, 90 되다도 워터밭 출장에 나갈 것 같아. 아, 이 안 돼. 네. 이거 워터밭 촬영이었어요? 네, 워터밭 촬영한 건데. 저 때 물에서 눈 뜨는 법을 좀 연습했거든요. 저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근데 그게 워터밭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요. 다른 팀 매니저님들이 다 저희한테 물어봐요. 물 맞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얼굴에 맞는 고글까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중요하죠. 우리는 또 꿀팁이 많잖아요, 쌤. 맞아요. 물을 맞을 때 네. 이렇게 눈 비비면 다 엎어지잖아요. 여기 앞에 있죠? 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눌러줘서 그 위로 빼면? 이렇게 눈 아래 몇 번 굴려서 딱 떼면 좀 괜찮아져요. 팁이 많이 생겼는데요? 네. 네, 이 정도 하고 여기만 일단 픽서하고 고정하겠습니다. 자, 픽서 타임! 픽서다. 픽서가 이제 메이크업 고정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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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중요한 작업이에요. 슬러부터 갈게요. 포장 타임! 알고 계셨던데? 슬러? 네. 어? 픽서는 마지막 단계고 슬러는 아예 불투명하게 포장하는, 코팅하는 느낌이에요. 약간 목구비랑 비슷하네요. 바니쉬 바르고 오일 바르고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게 있어? 저분들도 작품하는 것처럼 저렇게 한 올 한 올 그래서 워터밤 메이크업은 좀 오래 걸려요. 다른 메이크업보다 그래야겠다. 무너지지 말아라, 무너지지 말아라 라인도 저기도 안 지워지게 방수를 네, 하는 거 같아요. 이게 근데 방수에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응. 그래도 이쪽까지 던진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그렇죠. 와, 언더 마스카라도 네. 입술도 한 번 하니까 필러로 아, 필러랬네. 필러가 입에 붙었네요. 여기선 어렵지. 근데 마이크가 방수여서 그냥 마이크 위에 뭐가 씌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 자체가 커요. 근데 그게 이렇게 자꾸 쓸리더라고요. 저 마이크 때문에 이렇게 코팅을 한 번 합니다. 느낌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정도 한 번 줄게요. 정도 방수. 선생님들 이제 얼마나 이제 다 끝났어요. 픽서만 뿌리면 저 가겠습니다, 선생님. 오케이. 오케이. 숨 참아주세요. 숨 참고. 저러면 뭘 못 먹지. 진짜. 얼굴 땡겨서 못 씹지. 숨 참아 봐. 안 나? 됐다. 됐어, 됐어. 아니에요. 한 번 감기 안 드렸어요. 오늘 세 번 가야 될 거 같은데. 네. 나는 워터방보다 이게 더 힘들어. 한 번만. 한 번 하는 게 아니네. 며칠 뿌리는 거. 겹겹이 겹겹이. 이제 머리만 고정하면 될 것 같아요. 안쪽에 조금만 뿌릴게요. 네. 그냥 얻어지는 건 없어. 그러니까. 없어, 없어, 없어. 우리는 그냥 무대 한 번 쓰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래. 고정하려면. 완성. 약간 요거시다. 어머, 어머, 어머. 우와, 멋있다. 우와, 멋있다. 고침 고침하지. 그 정도로. 눈썹이. 하늘하늘하늘 다운인 것 같아. 옆에 분 눈을. 아니, 근데 저렇게 얼굴이 빤따기다 보니까 이준 씨 사진 봤던 거 하나 생각이 나서. 뭐죠? 그때 엠블랙 Y 무대에서 눈물 퍼포먼스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막 번졌을 때. 어, 그 사진. 아, 뭐야. 와, 잠깐만. 아, 뭐야. 와, 잠깐만. 나 진짜 어리다. 이게 뭐야? 이게 운 건데. 운 건데. 운 건데. 진짜 무대 하다가. 울었어요, 울었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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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좀 새롭게 해보자. 약간 매일 무대는 좀 달라야 된다.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연습을 해봤더니 춤추면서 울 수가 없어요. 절대 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들 하는 거 있어요. 저도. 티어 스틱, 티어 스틱. 그렇지. 그걸 이제 면봉에 해가지고 점막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간 시원하게 하는 건데. 너무 많이 받는 거죠, 이날. 실패하면 안 되니까 좀 많이 넣었더니. 이건원 씨 너무 억울해 보니까 뭔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기사를 떴었어요. 무슨 일이 있나 해가지고. 야, 몇 년 만에 해명이 됐네. 몇 년 만에. 건강 이상해. 진짜로 해. 건강 안 좋은 거 아니냐. 건강 이상설. 근데 옛날부터 이런 퍼포먼스를 잘했잖아요, 준 씨가. 아마 그때 당시로 만약에 워터포먼스 했으면 우리나라 남대 1등 하잖아. 1등 했어. 씹어먹었지. 몸도 좋아서. 저는 그때 막 자갈치축제 이런 거 같거든요. 고등어 축제 이런 거 많이 가졌어요. 네. 가자. 가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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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